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가는데요. 본인들의 애창곡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국민 애창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가사가 두 번 틀리면 탈락입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승욱 씨하고 최영환 씨 갑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 룰레 돌려주세요. 멈춰. 취향이 또 많았네요.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란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언제 볼까 궁금했는데 또 만났네 어쩌다 눈빛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을 붙일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최영환 성공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각본하네요 아주 최영환 대단하죠 저희가 최영환 씨 나올 때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생각 없냐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연락을 안 주세요 제가요? 저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장회장 예? 그런 여력은 있잖아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유 아주 간드러지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최영환 씨가 노래를 딱 하자마자 더 놀란 건 신지 씨입니다 왜요? 지금 딱 최영환 씨가 노래를 하자마자 어? 저 언니 뭐지? 일단은 딱 눈빛을 보냈어요 제가 민지영 씨랑 좀 친하거든요 같이 하시잖아요 아 민지영 씨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베프해요 베프해요 너무 잘하시네요 두 분이 같이 나왔었어요 도전천공에 음 그렇죠? 예 그래요 그때 건 못 받나요 그래요 쿨하다 쿨하다 자 이제 애프터스쿨이에요 멈춰 멈춰 엄정아 페스티벌 고맙 danger 이리 찍고 러시아 이리 찍고 여태 있는 일 모두 지워버렸을 꿈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속에 있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한 일을 바라면 돼 너무 너무 밤새 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진 날 나를 누르는 힘든 미래 쓰러지지마 고개를 숙일 건 없어 빗속에 행복 있는 걸 찾으면 돼 나의 주인을 둘러봐 숨겹단을 끌때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눈솔 담아봐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okay 행복한 순간이야 빗속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아프터스코 가은이 가은이 빨리 와요 삼촌이 화났어요 삼촌은 아까 가은이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 삼촌은 실망했어요 앞부분은 목소리가 참 귀여워요 목소리가 참 맑고 귀여운 목소리인데 조절이 잘 안됐나봐요 never cry 삼촌은 이 노래가 트로트인 줄 알았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을 했어요 삼촌 받았어요 꼭 우리 가은이 이렇게 불러 꼭 우리를 붙이더라고 이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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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같은 성 같은 성이라고 네 이진관 선배님도 이씨잖아요 정말 아 그렇구나 진관 형 이씨구나 왜 이렇게 엉덩이를 긁어 갑자기 진관 형님 어디 이씨요 저는 덕산 이씨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전 주의가 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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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